야, 너 너무 빨리 와. 무슨 일일지 우리가 졌어. 전영아, 이렇게 하자. 진짜 이번에 지잖아? 그럼 내가 설거지할게. 그런데 네가. 어디서 오라고? 야자수 있지? 야자수 있어. 야자수 있어. 야자수? 얘 너무 빨리 와. 야, 무섭다니까, 내가. 야, 야자수. 야자수부터 가야 돼? 땀나나, 지금. 언니 빨리 와야 돼. 올 수 있겠냐, 저기서부터? 언니 빨리 와야 돼. 야자수에서. 어? 언니 바닥 조심해서 와야 돼. 벽 쪽으로 붙어, 벽 쪽으로. 붙어, 바짝 붙어, 야자수 쪽으로. 겨우 이겼는데, 아까. 자. 야, 거기서 요리들을 피하고 도망다녀. 선명아. 오빠 뭘. 여기 밑에야. 여기서 하자. 더워. 너무 가까운데. 아니, 됐어. 저기서 저 정도면 됐지. 저 여자야. 태용이잖아. 자, 이거. 이 판으로 다 정리하는 거야. 설거지. 대신 3대 1이지만 형이 이건 인정해줘야 돼. 그럼. 대망을 이겨라, 우리 기사다. 알았다. 자, 준비됐지? 자, 준비. 자, 준비. 자, 됐어? 하나, 둘, 셋. 야, 천천히 와, 천천히 와. 야, 천천히 와, 천천히 와. 으쌰, 으쌰. 간다, 간다. 천천히 와. 아, 얘 진짜 거 같은데.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우쌰, 우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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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개인전 하고 힘들어. 빨리 들어와, 들어와. 우리가 하객진으로, 하객진으로 들어가야 돼. 오케이, 뒤로 간다, 뒤로 간다. 부탁한다. 아이고. 나 하나 잘했다. 세마왕을 물리쳤다. 아, 예뻐. 진짜 고생했다. 오빠 잘해, 잘해. 오빠. 오빠 잘했다. 내가 내리 찍으려고 했는데. 넘어졌어, 오빠가. 선영이가. 선영이가 잘한다, 선영이가. 언니는. 아이고. 이제 공명정대하게 결론 지어줬죠? 오빠, 화이팅. 오빠, 화이팅. 야, 이게 무슨 반장이야.